이분에게 댓글 거는 분이 없는 건가요? 이번 주 14위 지난주보다 내기만으로는 진성씨의 무대입니다 댓글을 걸지마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떻게 살았냐고 묻지를 마라 이리저리 살았을 거라 착각도 마라 그래 한데 삶의 무게 견디지 못해 긴 긴 세월 방황 속에 청춘을 물었나 으흐흐흐 으흐흐흐 속살 없는 세월 단태성 우월해 대놀일 수 없는 인생인 것을 지금부터 내 앞만 보고 내 인생에 탱크를 걸지마 춥춥춥춥춥춥춥춥춥 춥춥춥춥춥춥춥 지금부터 기억해 앞만 보고 기억해 내가 너 한가 한가 어떻게 살았냐고 문지를 받은 이리저리 살았을 거라 착각도 말은 그래 한때 삶의 무게 견디지 못해 긴 개체원 방황 속에 청춘을 묻은다 어허허 어허허 속절없는 세월 탓해서 무얼 해 되돌일 수 없는 인생인 것을 지금 못해 암만 보고 때려 내 인생에 댓글을 걸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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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